블박차 좌회전할 겁니다. 좌회전해서 하겠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네요. 왼쪽에, 오른쪽에 아파트가 있고요. 여길 지나는데... 다시 한 번. 자전거가 어디서 나와요? 자전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. 자, 다시 블박차는... 여기서 나오는데요. 이 차 때문에 이리 갈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기는 어렵죠? 자전거가 나온 곳은 아파트 어딘가요? 아파트 문을 막아놨네요. 이렇게요. 화분 두 개하고 그다음에 저 플라스틱 원통으로 막아놨어요. 저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쪽문이네요, 쪽문. 그날은 열려 있는데 저기를 자전거 타고 빠르게 나왔습니다. 자전거 타고 나올 때 자전거는 바퀴가 있어서 사람은 걷다가도 탁 멈출 수 있고 뛰다가도 탁 멈출 수 있어요.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으면. 그런데 자전거는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요. 그래서 뭘 보고도 급히 급지동하더라도 어느 정도 굴러가죠. 자전거가 급하게 나왔는데요.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60%, 자동차 40% 또는 반반. 하여튼 자동차에게 잘못은 무조건 있다.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 무조건 치료를 나아줘야 된다. 이렇게 블박차 보험사가 얘기를 합니다. 어떻습니까? 블박차가 50% 또는 그 이상 잘못이 있습니까? 자전거가 더 잘못하고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습니까? 자전거 100% 잘못입니까? 여러분은 자전거 100%, 100% 자전거 잘못이라는 의견이 84%입니다. 저게 노예 진입이죠. 길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일단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들어와야 돼요. 그런데 거기에 차가 드라들지 못하도록 대형 화분이 있고요. 가운데 플러스 통이 있어요, 원통. 그런 곳은 나올 때 더 조심해야 되죠.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6% 있습니다.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? 보험사에서는 아이고, 동영상, 동영상 보면 좀 못 피해야겠죠. 그러나 판례가 더 중요해요. 제가 제 경험으로는 아주 잘해 봤자 자전거 70%, 블박차 30%까지는 돼요. 처음에는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이제는 좀 꼬랑지를 내립니다. 블박차가 50% 또는 그 이상 잘못이면 할증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. 블박차가 50% 미만이면 할증이 조금만 들어갑니다. 여기서 골목길 방지턱 넘어서는 불법 주차된 차가 그리고 또 큰 화단 때문에 시악과 안 됨으로 일시정지 후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? 아니, 내가 왜 일시정지래요? 자전거가 나올 때 일단 정지했었어야죠. 블박차가 억울하더라도 법은 그렇지 않으니까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. 야, 이거 무조건 과실이 있어. 대인처리는 전액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. 보험사 직원은 어떻게 했었는지 할증을 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는 의견입니다. 아니,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. 저도 100 대 0이고 싶어요. 저도 100 대 0 의견입니다. 다만 블박차에게도 꼬투리를 잡아보겠습니다. 꼬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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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투리 사냥을 나간다. 허! 여기. 이쪽은 막혀 있어요, 전부 다. 그리고 여기에 이 차가 불법 주차돼 있어요. 그러면 좀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쪽에 쪽문 쪽에서 애들이 뛰어날지 모르니까 좀 조심했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블박차한테 한 10 내지 20% 있을 수도 있겠다? 블박차한테 10 내지 20%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00 대 0 의견입니다. 저 보험사에서 그러겠죠. 치료는 다 해 줘야 돼요. 병원에 가셨어요? 병원 한두 번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향후 치료비 드릴게요. 100만 원 드릴게요. 끝! 아마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보험사들의 상투적인 수법. 100만 원 드릴게요. 일찍 합의하십시다. 조기 합의. 병원은 딱 한 번. 잘하면 두 번. 그러면 100만 원 줍니다, 보험사가. 여태까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. 지금 블박차 보험사가 얼마를 주고 합의하는지, 병원은 몇 번 갔는지 우리 한번 지켜보십시다. 저와 여러분의 84%는 자전거 100%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.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죠. 차 대 차 사고니까요. 차 aun도록 사전을 위한 대장자입니다. 자, fox시 0만 원 자동으로 사전을 가치가 있습니다. 친한 고립으로 사전을 하고 있습니다.